여보 기다리는 중 너무 덥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와? 여기 울산 일산동인데 여러분 엄청 쉬는데 여기 쉬는데 되게 좋죠? 근데 다 좋은데 영화관이 없네요 컴플러스도 있고 아 좋아 근데 영화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오나? 느려 빠져가지고 아 더워 여러분 오늘 35도래요 여러분 너무 덥네 아 눈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안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웹조날드 상하이 치킨 스냅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으로 요거 으으으으으으으으ㅡ 이 고소하네 여보 목맙해요 와 이거 뭐에요? 라테야? 생긴건 저 경상도 저쪽 저 초구석 저 전방에 가가지고 레츠피 캥커피 마시게 생겼는데 스보 스보 이런거 드시는갑쇼 오늘 더 먹을래요? 뭐? 너도 먹으려고 산거 아니에요? 맞아요 믿으세요 응 치킨 스네네 몇개 샀어요? 3개요 3개 샀어요 왜? 보기는 2개 먹어야 되니까 2개개에요?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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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 에어컨 2단으로 해요 춥다 음 음 라테 맛있는데? 음 음 음 음 음 음 깔끔해요 음 음 음 음 라테랑 잘 어울린다 그게 응 먹어봐봐 삼키지 말고 먹어봐봐 잘 어울린다니까 음 음 음 음 음 방송 깔끔하게 해주세요 음 음 음 음 육수 육수로 맛이 깔끔하다 치킨 들어가서 그런가 음 되게 아쉽네 음 음 음 어 수박 라떼는 괜찮은데? 굳이 여보 응? 습도 안하고 음 음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뒤로 고기 예 안녕 안녕 어우 아유 삐니 빠졌다 삐니라에는 안녕하세요 삐니이요 우리 삐니 빼먹었다고 뭐라 하네 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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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니